내가 본질을 잘못해 보았고 또 못가려고 하면 내가 원치스를 잘못해 보았고 또 못가려 보았고 또 못가려 보았고 또 못가려 보았고 걔가 선거 이기려고 갈라치기를 한 거야 흑시래기 20대 남자 잡을라고 여자를 굴러가야된다 뭐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갈라치기했잖아 야 너 대통령 사건데 응 여자가 군대 가야된다고? 응 여자도 군대 가야된다 고 어쩌야 한 땐 더 함드폰으로 여자가 처음 먹었으면 군대 갈 뻔 했어 이제 여자들 팀으로 말했으니 군대 그면 잘 올 거야 보종은 죽여 죽여 남아 때려 하하하하